안녕하세요. 저는 개척기기 전문 회사인 출석의 테크온의 김재동 대표입니다. 제 회사는 이번 오토메이션 월드에 관련된 개척기인 전력 분석기와 배터리 품질 분석기를 가지고 전시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두 제품은 전기 품질을 분석하는 전력 분석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희 테크온 560과 570 두 모델이 있는데 기능적으로는 두 모델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560 같은 경우는 방수 케이스를 튼튼하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특히 직무고시 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제품이고 570 같은 경우는 같은 기능이지만 소형화해서 휴대용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서 선호하는 타입입니다. 여기 전시된 제품은 배터리 품질 분석기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이 제품은 테크온 950이라는 제품으로 방수 케이스를 쓰고 굉장히 든든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동남아 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이런 제품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이 배터리 품질 분석기도 최대 200V 배터리까지 측정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배터리 결제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의 이 제품은 7인치 터치 판넬을 사용해서 개발된 제품으로 최대 500V 배터리 전압까지 측정이 가능하고 특히 휴대성이라든지 측정 기능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메가에 저희가 OEM으로 공급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저는 고맙습니다. 네, 우선 이 제품은 자리에 대해 대결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결과적으로 적당한 지점이 안 필요합니다. 아멘